배우 이병헌 씨와 이민정 씨가 열애서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병헌 씨는 지난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민정 씨와의 열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고백하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편지에는 이병헌 씨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팬들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이젠 제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 이 관계를 진중하게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이민정 씨와의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병헌 씨의 자필 편지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남자답게 밝히는 모습 멋지다, 대박 커플 탄생, 마냥 부럽네요 등 커플 탄생에 대한 다양한 응원 글을 남겼습니다. 이병헌, 이민정 씨 두 톱스타가 만난 만큼 앞으로 예쁜 만남 이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